오늘은 저 구독자 15명 특집입니다. 제가 15명이 저번에 냈는데 영상은 지금 걸리네요. 15명 특집으로 제가 멋진 에이션드 드래곤을 접었어요. 진짜 멋있네요. 일단 뿔이 8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에이션드 드래곤 처음 접는 거여서 그렇게 잘 접지는 못한 점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처음 찍은 잘 잡는 거 같네요. 아주 큰 날개 2개가 있고 발가락이 4개가 있습니다. 입을 벌리고 있고 8개의 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도 있긴 했지만 거기를 잘해서 이렇게 제가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에이션드 드래곤을 와... 이렇게 된 내가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이 멋있는 에이션드 드래곤은 타미야 사스토시 님이 생장을 해주셨습니다. 접을 때는 6시간이 걸려서 접는 방법을 알려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35 곱하기 35 색종이를 접으면 좀 크게 될 줄 알았는데 35 곱하기 35을 접으니까 이만해졌네요. 그 다음에는 50 곱하기 50 색종이를 사가지고 접으려고 합니다. 다시 접기 위해서 할 겁니다. 그래도 이것만은 저는 망족합니다. 네... 그때까지 15... 구독자 15명 특집 에이션드 드래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